니가 좀 짱인 듯해 한 분야의 짱이 되고 싶다면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짱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법 짱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난 식디에게 귀한 짱이 찾아왔습니다. 예능에서 시원한 웃음소리로 돋보이는 매력 힙한 패션으로 셔터를 누르게 만드는 매력 좋은 음악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매력 매력의 집합체 매력짱 코드쿤스트씨와 함께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핫한 분이죠. 코드쿤스트씨 반갑습니다. 코쿤씨를 기다린 번데기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쿤스트 코쿤입니다.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던 지금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거짓말도 좀 하시네요. 이걸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자는 톤인데 좀 기운이 됐으면 좋겠네요. 뮤지션이나 예술가들은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이 만남이 성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번데기분들과 이렇게 또 오전에 만나게 됐는데 아무튼 뭐 기왕 나왔으니까 네. 제가 오늘 그 코쿤씨의 매력을 조금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알차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프닝 그 멜로디가 너무 순수해서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 스튜디오는 오늘 처음 오신 것 같고 전에 이제 밤에 야행성이시기 때문에 또 우원재씨와는 또 워낙 가까우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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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뮤지카이는 또 올해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던 것 같아요. 고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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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뮤지카이는 11시 넘어서 하니까 그죠? 밤 11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뇌가 제일 잘 돌 때 아닙니까? 그때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때. 지금은 좀 가장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자고 있다고 보니까요. 하하하하하하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몇 시쯤 일어나세요? 아침에? 아 그래도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사실 새벽 한 4시면 잡니다. 아 새벽 4시에 잠들어서? 네. 그전에는 보통 한 6시, 7시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잤었는데 요즘에는 새벽 한 3, 4시쯤? 요즘 해가 기니까 이제 4시쯤 되면은 어? 이제 곧 해가 뜨겠다 하고 네. 아치야 싶어요. 자외선에 내가 타버리겠구나 하고 잡니다. 아 그렇군요. 기상은 언제쯤? 기상은 평균 요즘 12시쯤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나쁘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코드쿤스트가 요즘에 코드쿤스트씨가 요즘에 다양한 곳에서 사랑받는 짱이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여기서 최초로 듣긴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처음 기획이 세 분이었습니다. 네. 네. 백종원씨. 네. 그리고 변요한씨. 네. 그리고 이게 코드쿤스트씨. 어? 지금 우리 그 대중문학의 인사 중에서 가장 핫한 분 세 분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성사가 됐고 어? 지금 이제 변요한씨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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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변요한 형님도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거에 이제 짱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연기장, 매력장, 그 이목을 끄는 사업장 어? 너무 작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매력장으로 노하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 요즘에 왜 이렇게 주변에서 코쿤코쿤 하는가 뭐 직접 스스로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좀 빠르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 어...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매력이라기보다는 좀 장점은 네. 이게 전 단점이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좀 느긋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급하게 뭔가를 항상 하려고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서 아... 제가 근데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나 혼자 산다 애청자고... 애청자죠? 애청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 시청자한테 좋아하는 시청자를 뭐라고 하죠? 애청자... 아... 애... 애청자 애청자 맞을걸요? 네. 애청자 맞아요? 네. 나 혼자 산다 너무 좋아하는데 코쿤씨가 딱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스튜디오 토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정말 저렇게 사실 예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하는데도 힘을 빼고 저렇게 적재적소에 위트있는 멘트를 저렇게 날릴 수가 있을까? 어...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없어요 좀? 아... 네. 굳이 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임하고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어... 좀 이렇게 크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내 분량이 많다고 해서 네. 그 방송이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나보다는 약간 팀을 생각하는 마인드군요. 그냥 그 어찌됐건 그 내가 나간 프로그램이 재밌어야 나한테도 좋은 거고 근데 이게 내가 분량이 많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니 굳이 이렇게 뭔가 바락하려고 하진 않죠. 항상 음... 분량이 없어도 나는 내가 할 말만 했으면 됐다. 아... 프로그램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군요. 아니 그게... 오늘 저희 프로그램 생각도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보다는 제가 분량이 없어야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아닙니다. 분량이... 오늘은 그 코쿤 씨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지 재밌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또 많이들 기다려주셨으니까요. 네. 요즘 또 이제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또 새로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코쿤의 귀가 빛나는 밤에 네. 지금 이제 회차가 한 4, 5개 정도 나왔나요? 저 그때 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이번 주가 네 번째?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계속. 이게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그... 메인 MC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컨셉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좀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갔죠. 오... 저는 일단은 해보고 싶었던 게 네. 이게 그...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음... 뭔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본격 눕방을 생각하셨구나. 네. 좀 이제 누워서 좀 몸을 편하게 한 다음에 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서 그거를 전격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코쿤 씨 음성을 다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면 네. 약간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보통... 보통 출근길이지 않으실까요? 네. 아니면 아침을 활기차게 준비하고 맞이하시면서 틀어놓지 않으실까요? 아니 그만큼 저도 지금 같이 호흡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왜냐하면 저도 스타 울렁증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코쿤 씨가 들어올 때부터 약간 울렁증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조금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많이 풀으셔도 돼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듣고 네. 그거를 해결해 주고 이런 거를 좀 옛날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어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의 고민은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네. 근데 이제 뭔가 고민이라는 거는 보통 누군가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인 건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민은 어느 정도 저는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뭔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럼 거의 인간 병풍 아닙니까? 그러면? 어 근데 듣는 걸 좋아해요. 어... 약간 어 이 사람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말투와 이런 이야기들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해요. 음... 그게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그럼 코쿤 씨가 고민이 있을 때는 뭐 상대방에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좀 이 사람한테 항상 말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있죠 있죠. 항상 있죠. 누구예요? 주로?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많지 않나요? 아... 가족들에게? 아무튼 뭐 이렇게 주변 사람 고민이나 어떤 위로해 주는 거를 즐긴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조금 많이 고민 얘기를 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엄청 하는 편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약간 지금 시기가 시기적으로 있을 시기 아니에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고 아침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깨요. 아 진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근두근대요? 불안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언에 대한 불안함인가? 그러니까 백종원 쌤도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은 뭔가를 이루고 나오는데... 너는 이렇게 등 떠밀리듯 나왔냐? 뭐 사고를 쳤냐? 이러는데 저도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은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막상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그 불안함. 아...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이제 뭔가 계속 어떤 파도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사장될 수 있다는 불안함. 아니 근데... 리얼입니다. 저는 저를 꾸미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런 불안함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신을 믿고 확신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확신 있다가... 네. 없었다가 해요?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나를 믿는데 세상을 못 믿고... 이거 되게 철학적이네? 아 근데 제... 이게 좋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프리선언의 계보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프리선언의 계보 중에는 가장 훌륭한 아웃핏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 프리선언의 계보를 살짝 생각해보면... 네. 제일... 음... 헌칠하신 것 같아요. 오... 잘생기시고...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의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 저요? 아니 오늘은 코쿤실 만나니까... 네. 즐겁죠. 아 우리 제작진이... 아웃핏 뿐입니까? 내 실은 없어 보이나요? 라고... 아... 아 제작진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뭐...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을 좀 편안하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 팀도... 아 근데 내실이 있더라... 아 내실이 없진 않겠죠. 전 내실이 없으면 프리선언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를 한다니까요. 아 근데... 아 근데... 그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100% 맞습니다. 아 근데 코쿤씨랑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 네. 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자신을... 그럼 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코쿤씨도 사실은... 코쿤씨도 사실은 저를 잘 모르셨었잖아요. 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프리선언에 대한 고민과... 뭐 이유... 그리고 퇴사를 하면서 어떤 제 포부를 담은... 어... 뭐 힙합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를 오면서 차에서... 아 들으셨어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거든요. 끝까지 보셨어요? 어... 솔직히 끝까지는... 한 90% 봤어요. 어... 근데... 이게... 방금 내실 얘기하다 이거 들으면 좀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꽤 진지하게 만들었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힙합을 코쿤씹보다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제 랩네임을 제가 중학교 때 지었거든요. 아 그럼 저보다 일찍이 확실해요. 아 랩네임이 뭐예요? 랩네임 J6요. J6... 그때는 그렇게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네 정하고 이렇게 숫자 쓰고 이런 식으로... 아 네... 한번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그럼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조정식의 출사표 함께 들어보... 아 들으면서 마이크를 켜놓고 리액션까지 한다고? 아 오케이. Let's go. 어떤 이 그... 처음에 약간 먹먹한... 이거... 디스토션이라고 하나요? 아 이거 마이크 이펙트. 어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클리시합니다. 뻔하다. 딕션이 그래도 좀... 네네네네. 그럼요. 딕션은. 목동은 뭐니까 차도 안 돼 뽑자. 그래도 외제차를 타면 멋있잖아. 거칠 거 없어 꽃길 가보자. 오 제리 가사가 솔직하다. 그쵸. 코쿤 씨가 고개를 억지로 흔들고 있습니까? 현장에 못 가고 낮 작은 박스 안에서 직사구 복вон고 다 마찬가지 고정은 아닌데 불러주면 신하지 MBC는 김선주 오 Jacquesjn 아 후기 자장실 훅은 제가 제가 짰거든요? 나자라는 거 Americ。 훅 재밌어요. 괜찮아요? 네 재치 있는 것 같아요. 아 배성재는 노래도 나왔었어요? 네 냈었죠 6년 전에 찬양곡을 한 번 냈었죠 아 다 바꿨구나 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안 들으셨네 야망가네 시간만 더 있었으면 TV조선 JTBC 다 가는 건데 이 부분은 브로콜리 넘어져 윤덕원협님께서 여기까지고요 요즘 트렌드가 2분 많이 넘으면 안 듣는다 해가지고 그렇죠 요즘 트렌드 3분 안짝이 트렌드이긴 하죠 트렌드 맞춰서 2분 19초로 끊었습니다 시간 더 있었으면 다 먹을 뻔했네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프로듀서시기 때문에 평가를 냉철하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음악이라는 것은 이 곡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죠 좀 유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악기로의 진출이 욕심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가사에 확실한 목적성을 띄고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을 듣고 이 사람이 이 곡을 왜 만들었구나 이유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쇼미더머니였으면 이제 목걸이는 조금 어렵겠죠? 목걸이는 주는 척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재치있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뭔가 이것도 역시 쇼미더머니의 방송 분량을 생각하셨네요 네네 그럼요 근데 사람이 또 재치있고 재밌는 면이 있으니 뭔가 내가 주는 척만 하면 리액션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1차에서 분량 딱 먹고 빠질 생각이구나 이 사람은 2차에 가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오히려 그 1차에서 재치있었던 모습이 확 불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좀 그래도 한번 하면서 제가 이거를 비트도 이제 직접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제 의견을 넣어서 아 만들었구나 부탁을 받고 랩메이킹은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오 진짜요? 제가 스스로 했고요 훅도 제가 짰고 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메이킹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네요 약간 타고난 것 같아요 노력은 안 했지만 들으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옛날부터 그럼 가사를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번 아 J6 시절에? J6로 중2 때 전쟁이라는 랩을 시작으로 그때는 왠지 그런 걸로 쓰고 싶잖아요 전쟁에 피해받는 어떤 우리 그 사람 아 위로하는 곡이었구나 위로하는 곡을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그 가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종종 썼었어요 근데 그 코쿤 씨가 크게 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능력이 나중에 조금 프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좋게 발휘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되게 짜잘한 능력들이여도 짜잘하다고 표현하면 엄청 그러나? 코쿤 씨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아쉽게도 디지털 쓰레기통에 버리네요 너무 아쉽네요 아 디지털 쓰레기통이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진짜 며칠 반을 셀 수가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코쿤 씨도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군대 있을 때였어요? 네네 군대 전역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 원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플랜 A 플랜 B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니 없었어요 아 그냥 나는 음악이다 아 아니 근데 음악도 나가서 음악인으로서 뮤지션으로서 성공해 이런 거 아니고 어 나가면 취미로라도 해야겠다 라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드쿤 수트 씨를 처음 안 게 그 곡이었던 것 같아요 패라슈트 아 진짜요? 이제는 꽤 됐네요 그때는 그냥 이제 그걸 그게 도끼 씨 맞아요 맞아요 랩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딱 듣는데 오 비트가 너무 멋있고 아 그때 그냥 노래 자체가 너무 섹시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드쿤 수트 했길래 그때부터 그 이름을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 이름도 아 저는 이름을 그 생각은 있어요 음악을 취미로 내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진심으로 음악을 결심해서 시작했다면 아 이름을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코드쿤 수트가 너무 그 길어서? 네 약간 발음하기 힘드신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이제 그냥 코쿤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 줄여지는구나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패러슈트 보트와 이렇게 좀 알아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코쿤 씨의 역량을 일찍 알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 오랜 힙합 팬이라니까요 아 진짜 대한민국의 힙합 씬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어요 아 근데 J6 만만치 않네 J6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뭐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2부 끝곡을 들어야 되는데 코드쿤 수트 씨가 추천하시는 곡을 듣나요? 아니에요? 아 코드쿤 수트 씨의 곡을 듣는군요 55 네 좋습니다 네 이 곡 살짝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곡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데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만든 곡입니다 근데 그 출사표를 들었으니까 2부 끝곡은 없이 가면 안 될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사직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아 55 네 듣고 3부에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3부 유혹의 기술 이 지금 음악이 우리 또 혜윤 PD 나름대로 네 약간 유혹 느낌 오 좋은데요? 네 유혹 스타일로 지금 선곡을 아까 코드쿤 수트 씨가 온다고 하니까 라디오 PD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노래를 모짜라 추는 줄 알았어요 노래를 고르는데 머리를 쥐었다고 효과음 하나하나 해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장에겐 나의 매력을 잘 어필하는 기술도 필수죠 다양한 매력으로 시너지를 내는 코쿤에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유혹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출연할 때 또 음악 작업할 때 보면 코쿤 씨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고 본인이 돋보이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들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코쿤 씨처럼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해답을 요구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저는 내가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살긴 해요 음악 만들 때도 음악 안에서는 물론 내가 누구보다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시간 지났을 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절에 내가 생각나면 좋은 음악이다 그게 좋은 음악이다 저는 그래서 출사표도 어떤 의미로는 시간이 지나서 출사표요? 내가 뭐 쉬인이 됐어 나이가 정말 지그시 먹었는데 그 출사표라는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이 풀이 선언했던 내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시절에 저를 솔직히 담으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이 됐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도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때 내가 이랬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어서 음 음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다 해야지 약간 이런 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내가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제목 오늘 그 제목 자체에 꼭 짱이 돼야지 특집인데 네 제 뜻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짱이 돼야겠다는 생각까지 저도 뭐 크게 안 해요 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선 짱일 수도 있죠 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신에 하루하루만 열심히 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제작진이 짱이 돼야하는 식디와는 코쿤씨와는 상극인 것 같다고 아 근데 저 그렇게 안 느껴요 지금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괜찮죠 네 네 되게 그렇게 내가 다 해야지 라는 맞아요 마음이 막 가득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방송하면서 코쿤씨는 이제 많은 분들과 호흡을 맞췄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응원하고 또 좋아하는 분과의 궁합이 이제 전현무시잖아요 아 현무형이랑 그 궁합이 괜찮죠 제가 내일 그 전현무 선배 이제 아나운서 선배기는 한데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어 진짜요 네 근데 내일 이제 프로그램에서 처음 뵈요 아 정말요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좀 떨리거든요 아 근데 현무형은 그냥 진짜 네 떨리면 떨린대로 하는 거 가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 해야지 뭐 혹은 음 뭐 떨리지만 그러니까 이걸 좀 숨기려고 할 필요 없고 떨리면 나 지금 너무 떨린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형이 재밌게 살려주는 능력이 너무 출중한 형이기 때문에 어 정말 어떤 상황이든 재밌게 만들 줄 알아요 형은 뭐 아 아 슬프면은 슬픈대로 또 재밌게 만들고 첫 번째 유혹의 기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기술 이것도 고민으로 오래 하는 소리 깔끔하네요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2022 MBC 연예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코쿤씨 최근엔 박나래씨와 했던 데이트도 화제가 됐습니다 박나래씨가 원하는 데이트 코스에 맞춰주고 또 마지막에 피아노 연주가 화룡점정이었는데 박나래씨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었죠 감동이었는지는 사실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놀랐어요 저도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저도 근데 누나가 대상 받았을 때 이후로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봐도 뭔가 코쿤씨가 하면 자기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다 자연스러운 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저도 굳이 고민을 하나 꼽자면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왜요? 가끔은 때로는 자기적인 거를 좀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예능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게 정말 내가 제가 정말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자기적인 이걸 너무 못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나 혼자 산다에서 크게 관심 크게 이제 팬이 아닌 게스트가 나왔을 때도 또 좀 이렇게 호들갑도 좀 떨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을 어찌 됐건 그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하려면 어 내가 하는 행동보다 조금 더 커야 전달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그걸 너무 잘 못하다 보니 응 이제 어 그 정말 예능에 온몸을 바치신 형님들을 보면 아 저렇게 할 줄 알아야 어 이게 더 재밌게 되고 살 줄 알고 방송도 사는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잘 못해서 저도 그게 살짝 고민이긴 합니다 또 그 예능 롱런이나 연예대상에 대한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아 근데 롱런은 하고 싶긴 해요 아 롱런은? 네 방송이 재밌으세요? 네 방송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고민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저랑 잘 안 어울리고 저 하는 저조차도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음 근데 저는 지금처럼 코쿤씨가 지금 모습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지 갑자기 막 표현이 또 막 더 화려해지고 강해지고 하면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예쁜 말도 막 너무 스윗하게 하시는데 그게 또 듣는데 막 느끼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좀 차라리 유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칭찬을 좀 원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원래 평소에도? 이게 칭찬을 많이 한다기보다 이게 저는 정말 칭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어 특히 이런 방송국에서 만나 뵙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배울 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저 사람은 뭐가 뭘 저 사람한테서 뭘 배울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칭찬처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칭찬인데 그거를 칭찬으로 본인은 스스로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 그냥 이 사람의 좋은 점 정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을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생각이나 애티튜드가 원래 타고나기를 좋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의 기술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타고났다 아 J6 되게 잘하네요 아 J6 너무 재밌네 자 코쿤의 두 번째 유혹의 기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사람에게는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좋은 프로듀서에게는 좋은 해안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필요하죠 내가 만든 노래를 잘 살릴 시너지 좋은 아티스트를 찾는 나만의 기준 코쿤씨 이제 앨범을 꽉 찬 앨범을 만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그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쫙 채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앨범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이랑 해야겠다 할 때 어떤 그런 기준 기준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뮤지션이잖아요 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지 안 궁금해지는지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음악 들었고 이 음악 좋네 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누군데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 아 아니면 이 사람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음악을 듣고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뮤지션은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직 작업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좀 노래를 들으면서 국내 뮤지션 중에 네 이 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음 최근에 정말 좋게 들은 음악들은 아 이게 너무 제가 음악을 잡식해서 많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지올팍도 너무 좋아하고 그 그냥 그 친구가 뱉는 그 스타일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하길래 이렇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 앨범에 참여해준 그 웬디씨도 사실 그 웬디씨가 레드벨벳으로서 활동하는 음악들은 본인의 생각이 많이 담겨있는 음악들은 아니잖아요 네 좀 더 대중적이고 더 트렌디한 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음악인데 이제 웬디씨 스타일로 네 제 그러니까 저랑 작업을 하면서 오 이 사람의 다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음 이제 다른 그 솔로 앨범이든 아니면 어디 참여하셨던 뭐 간단한 음악들도 다 찾아서 들어봤었거든요 음 그렇게 좀 궁금해지는 뮤지션이었어서 이 두 분이 지금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웬디씨와 지올팍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음악을 계속 이제 만들고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몰두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예술병이 혹시 막 찾아오거나 점점 뭔가 내가 대중들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막 이럴 때에도 있었나요? 예술병은 사실 항상 앓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혹은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음악과 전혀 상관없을 때도 저는 좀 그런 상상력과 감수성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약간 그 교실 한 켠에서 지금처럼 헤드폰을 쓰고 약간 비슷하긴 해요 음악 너무 몰두해서 듣고 그것도 그렇고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약간 거의 상상이 상상을 계속 나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MF인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느 정도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막 내 상상력대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상대편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대화하자에 초점을 맞춰주면 좀 오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운데가 NF인 사람들이랑 진짜 정말 찹쌀떡까지 잘 맞거든요 오늘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 그래요? 입을 같이 떼자마자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내 옆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꼭 붙잡아야겠다 첫 만남이고 다시 안 볼 수 있는데 내가 번호를 따는 게 좀 선을 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핸드폰을 뺏어서라도 받아가야겠다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코쿤씨가 직접 골라주신 노래를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근데 이제 라디오 와서 코쿤은 무슨 곡을 고를까 막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고를 때도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고를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 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느낌을 이걸 듣는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고르는 편이어서 좀 신중한 편입니다 어떤 곡이죠? 더 크라이아웃이라는 곡을 이 곡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굉장히 큐라는 뮤지션에 최근에 엄청 빠져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한 특이하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곡의 스타일을 많이 변화시켜요 근데 이 곡 전에 나왔던 곡은 되게 잔잔하고 촉촉한 곡이었는데 이 곡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가사와 다르게 반항심도 조금 있고 뭔가 좀 펑키한 그런 곡입니다 펑키하진 않지만 펑키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월요일 아직 7시간 된 이 시간에 잘 어울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케이 좋습니다 코쿤씨의 신청곡 큐의 더 크라이아웃 듣고 와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정식의 펑펑투데이 오늘 또 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쿤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더 크라이아웃 코쿤씨의 신청곡 듣고 와서 노래 좋네요 안 들어봤잖아요 좋네요 노래 괜찮죠 아니 뭐 좀 전주라도 조금 들려주고 느낌은 좀 우리가 받았죠 너무 바로 가면 어떡해 코드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쿤씨에게 빠진 이유도 저희 청취자분들께 사연으로 받아봤어요 엄청 많이 왔는데 그중에 선별해서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04님께서 꼭 지어낸 것 같은 번호지만 번호가 너무 지어낸 것 같네 실제 실제 코쿤씨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냉철할 것 같았는데 소탈한 모습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리고 반려묘 시루 판다랑 놀 때는 세상 다정하게 노는데 음악 작업할 때는 진지하게 임하는 반전 모습이 멋져요 남겨주셨어요 크게 반응은? 그냥 제가 냉철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처음에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 오디션 프로그램은 냉철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프로듀서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좀 그게 직권의 특성상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이는 약간 조명과 의상 그리고 일단 소파에 앉아있을 때 조금 약간 다가가기 힘들게 앉아있는 불이 지어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약간 무서운 형들같이 아 근데 그렇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위약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 모습으로 있다가 사실 그런 모습은 제 인생에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 뭔가 편한 모습이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싹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시신경에 코쿤이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쫙 바뀌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화려해요 시신경에 바뀌면 따끔하겠네 5782님 웃음요정 코드쿤스씨 웃음소리에 반해서 푹 빠지게 됐습니다 진짜 사소한 걸로도 잘 웃으시던데 정말 재밌어서 웃는 건가요? 근데 왜냐면 예능을 요즘에 또 많이 하시니까 리액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능할 때는 좀 어때요? 요즘 할 때 진짜 약간 웃음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덜 웃겨도 또 그래도 호흡을 위해서 조금 더 과하게 웃음을 낼 때도 있어요? 아니요 거의 그건 진짜 0%였던 것 같고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덜 웃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웃으니까 전 진짜 다 웃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이제 슬슬 웃기기 시작하는데 시동이 아 시동이 걸리는데 끝나가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재밌는 점을 좀 제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듀서의 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매력이나 이 사람이 재밌는 포인트를 점점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시나 보다 저도 지금 시신경 때문에 좀 계속 웃기긴 한데 그런 거 보니까 그게 좀 낮은 것 같아요 웃음 허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인터넷에 웃음 참기 챌린지 근데 거의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우유 입에다 먹은 거 거의 1단계에서 그냥 뱉는 걸로 100% 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코드쿤스트 씨는 그냥 다 재밌다 네 그냥 허들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허들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광고를 들을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는 들어야죠 이건 뭐 또 돈이니까요 그쵸? 어떻게 벌써 광고 듣고 올 시간인가 봐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쿤스트가 프리랜서가 된 식디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뭔가 비법을 전수해 주는 시간인 거죠 네 어 비법 조금 뭐 어색할 수 있겠지만 지금 며칠 정도 되셨어요? 지금 이제 4일째입니다 영업일 기준 2일이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스타트업도 아닌 수준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주말 빼고 이틀 됐고요 주말 포함 4일 됐습니다 아 그럼 불안한 이수지 방송일 기준으로 퇴사한 지 10일 10일이요? 이게 다음주에 나가니까 10일 됐습니다 10일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정식이 형이라고 하면 정식이 형이 퇴사한 지 10일 됐으면 불안할 때지만 당연히 미치겠어요 불안할 때지만 저는 앞으로의 지금으로부터의 한 달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한다고 보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회사 없이 음악을 한 개념인 거잖아요 회사 없이 음악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끊임없이 나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악 안에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짧은 시기 안에 그럼 30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축구를 하더라도 나중에 화려한 기술을 하기 위해 기본기 근데 지금 하면서 너무 재밌고 유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를 끊는 그 드립력이 상당히 그 능력치 중에 가장 높은 능력치인 것 같은데 예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서 자신의 페이스를 좀 유지해라 근데 제가 이거를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전 지금 너무 재밌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여기저기 많이 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봤지 지금 한 시간 동안 원래 처음에는 아웃핏밖에 얘기가 없었다가 이제 아웃핏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웃핏이 좀 우스꽝보이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막 한참 지나서 쿠쿤씨랑 더 가까워지고 뭔가 이렇게 쌓였을 때 같이 또 어느 순간에 술 한잔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같이 출사표 들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 노래는 다른 노래가 나와야죠 그때는 아니 우리 또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주고받고 회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회귀 뭐 기가 재입사 아 그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재입사 이런 식으로 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번데기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데기 여러분들 지금 번데기였던 사람이 나비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만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곡은 태아나 테일러의 Gonna Love Me 사람들 유혹하는 노래라고 뽑아주셨는데 이 노래가 좀 이렇게 유혹하는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를 제가 거의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 아 진짜요?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 아 내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서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법들이 많이 담겨있어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그러면 이제 제가 썸 타거나 제가 아니라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요 썸을 타거나 아니면 이제 연인 간에 들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혹은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를 좀 알고 싶을 때 들으면 좋습니다 팝이죠? 네 네 가사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네 가사 이미 그 해석본이 많이 해석본이 세상에 널리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태아나 테일러의 Gonna Love Me 들으면서 아 너무 아쉽지만 코쿤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뻔뻔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5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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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경 가사지 하사지 모자 그러면 잠시만요 조회 예 versuchen 만장 박스 Vincent 평화 교육 그렇 dulu 아 아 그